최상병특검법 오늘 한 분께서 제야에서 계시면서 몸을 사리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은 통계자료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최상병특검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제 아마 거부권을 행사 대통령께서 행사하실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또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분이 5월 3일 날 mbc에 출연해 가지고 최상병특검을 수용하면 대통령의 직무역이다. 말이 잘 좀 어색하네요. 대통령 직무유기를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대통령 직무유기는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깔아뭉긴 것 정도가 돼야지 대통령 직무유기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잽싹의 이름들 안철수 씨가 최상병특검법을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또 정치를 하니까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최상병특검법의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의 소재를 일선 부하들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을 책임의 소재를 사단장에게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일선 지휘관은 책임을 지하겠죠. 안전수칙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못 시켰으니까 그 책임을 사단장에게 이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니까 대세의 편성을 하는 거죠. 여당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결국은 이 문제가 대통령실의 개인 문제로 그렇게 점점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옳고 그런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최상병특검법에 찬성하는 데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상태인 겁니다.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씨도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를 간철수라고 많은 사람이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총선 공천 받기 이전까지는 눈치를 봐야 되지만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걸 보게 되면 탄핵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전혀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성향을 미뤄보면 반란표가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달리 일사불란함과는 거리가 멀리기 때문에 저마다 이익을 다 쫓아가지면 다 과거의 탄핵 때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8일 국회에서 포기를 붙이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반란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 분이 잘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안철수 씨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중을 설득하기보다도 대부분 정치가 하는 사람들은 대세에 편승하는 거니까 본인이 딱 보니까 대세에 편승한 게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 용도폐기가 된 거고 아무도 여러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산에서 뭐죠 짓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4월 총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4월 총선에 대표했고 4월 총선에서 무자비한 부정승을 통해서 뭐죠 패배한 입장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용산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냥 쓰레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딱한 겁니까. 본인들이 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야 여러분들 그냥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 폼을 잡고 싶겠죠. 아무도 대통령을 인정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최상병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입니까. 그 양반이 이 사단장이 직무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올렸는데 윤 대통령 자신이 법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사고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데 사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그런 지휘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여러분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보좌진 회의에서 아니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그게 법률적으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겁니다. 직무상 이름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의사표현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교류지시 대통령실 여부에 이게 뭐 예를 들면 무리한 그런 요구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공수처 조사를 받는데 이제 완전히 정치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니까 김계한 사령관은 최상병 사건 조사를 맡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다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법을 아니까 아니 일선에서 여러분들 수해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가 병사가 죽었는데 그걸 사단장까지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겠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즉시해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던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려했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전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했을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느냐 여부는 밑에 사람들이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쟁점이 더불당 쪽에서는 국정문란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겠죠. 박정은 대령에게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 짓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뻔하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사 피력을 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죠. 국정수행상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건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 외압이다 이렇게 몰아가겠습니까 그쪽에서는 개에서 흔들어 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운 좋으면 인기 말까지 가겠지만 아니면 인기 이전에 뭐죠 끌어내리려고 안 하겠습니까 박정은 대령은 김계한 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을 불러서 윤 대통령 경로서를 전달하며 이첩 보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국정을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몰고 안 가겠습니까 그래 이때 안철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좀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서 야 당신은 진짜 간철수다 간철수 아무리 말이지 지금 대통령이 힘이 빠졌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게 부당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이 좀 뚝심 있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그게 또 대체 당상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뭐 인간 군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나는